다시 만나서 하고 가면 되겠다. 아 이 분들은 정말 캠핑 오셨네. 나 그거 만을 몇 번 먹었어. 내 대! 만은 몇 번 먹었는데? 넌 사람다라고! 넌 여자다라고! 아프다고 아파. 아프? 아들 저기! 네, 두 번째 두 번째 인기션을 드리겠습니다. 아, 보니까. 여자 1호, 여자 2호님이 같은 호수가 적힌 종이를 뽑아서 자신이 뽑은 텐트 안에 있는 호수가 있습니다. 남자 출연자 분들이 텐트 번호를 찾아가서 한 텐트에서 만나면 커플이 돼서 아, 우연히? 네, 거기서 받으신 대로 미션을 하시면 됩니다. 텐트 번호 수가 적힌 종이를 뽑겠습니다. 앞으로 나와주세요. 지효 씨 이따 봐! 지효 씨 이따 봐! 네, 일단 잡습니다. 자, 뽑으세요. 이따 봐요, 두 분. 조금만 기다리세요. 꼭 하겠습니다. 운명이니까. 당신이 있는 곳으로. 네. 그 어디라도. 아, 볼 줄 아시네. 볼 줄 아셔. 운명이 있다면 또 만나겠죠, 뭐. 아, 이거 밤 되니까 부작위 충전이네? 잠시만요, 권열이 아니네? 어? 권열 어디 갔어? 어디 갔어. 참나. 아,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1호 님. 1호 님. 1호 님 계세요? 1호 님. 없는데? 누굴까요? 여기도 없어. 여기도 없어. 여긴 아니고. 1호 님. 1호 님. 아니면 2호 님. 1호 님. 어, 여기 테이프도 있어. 어? 봐봐. 어? 이게 뭐야? 아, 이게 뭐야? 아, 오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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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안 오는구나 지금? 이렇게 보면 아무도 커플 안 됐나? 아 뭐야 에이 아 누구세요? 선생님! 여자면 대답하고 남자면 저리 가라! 누군요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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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 한글자막 by 한효정